하클 걸! 하클 걸! 색깔이 그러네 핫걸 핫걸 포즈 해주나요? 핫걸 파워를 지키시나요? 그거 해주세요 I feel as hot I feel as hot 소켓 해주세요 소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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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 나 나 백정 짱 Can't shake 한 잔에 춤기에 난채 단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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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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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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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want to be honest, hot! 잘 느끼네, 좋아 잘 느끼네 잘 느끼네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 아시죠? 아 포인트를 잘 사면네 아 저 잘 할 수 있어 한 손 따라서 오케이, 꺼입니다 오, 멤버들이 서로 만들어준 별명이 있나요? 서로 만들어준 별명 그럼 옆사람 어, 스마일 감수 제가 최초로 만들었어요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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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최초로 웃지 않는데 야 너 스마일 감수 맞죠? 저 스마일 감수 올 줄 몰랐거든요? 그때부터 이제 별명이 된거죠 맞아 맞아 맞아요 그리고 스마일은 그냥 다 백조로 웃는거 같아요 진짜 봉자로 웃는거 같아요 무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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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미 잘 봤어 무미 잘 봤어 그런 것 같아요 최애별 형이요 최애별 형이요 최애별 형 무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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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봤어 뭐 있지? 그리고 무미! 가라멸 형 카라 비슷하고 있었잖아 그거 그거 캐릭터 캐릭터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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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 토치 토치 토치? 토치! 토치! 아 토치! 맞아 우리에 나오는 토치 닮았다고 토치 머리카락 3개 밖에 없는데 닮아 아니 머리카락 3개에 직접을 두지 말라고 할까? 목이 길고 뭔가 약간 느낌적 가라멸 형 비슷해서 토치 닮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지? 토치 이런거? 응 맞어 오케이 발 떨어졌나요 지금? 어? 두개 남았어요 단체 그럼 단체지만 한번 한번 단체 팬들과 소통 캐미의 비법은? 오우 오우 음 단체 어 저는 팬분들이랑 소통할 때 캐미의 비법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그냥 편하게 진짜 엄청 친한 친구처럼 하려고 하는 거 같고요 어 되게 되게 자연스럽고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한 거 같아요 나를 들어서 맞아요 재밌어요 진짜 재밌고 너무 재밌고 그리고 뭔가 팬분들은 나에 대해 너무 잘 알아 아 이거 진짜 왜? 너무나 잘 잘하는 거 같아요 맞아? 팬분들이 가끔 알려주실 때도 있어요 아 내가 이거 좋아하지구나 그래서 뭔가 신기하고 진짜 뭔가 오래 본 사이처럼 뭔가 편하고 재밌게 돼서 맞아요 맞아요 신한 친구 같아요 그리고 진짜 비법도 잘 펴고 있어요 오우 맞아요 어떻게 했어요 이거 진짜 재밌어 댓글을 해도 진짜 재밌어 저희 맨날 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무슨 까지여서 너무 잘한다 너무 신기하다 이거 지금 한 번 더 해주세요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네?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아 댓글 진짜 알아봤어 네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아 저희 저희한테 너무 많이 달아주세요 저희가 많이 달아주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댓글 다 보여주십니까 네 다 보여주십니까 네 우리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 맞나? 아 맞나?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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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한 번 더 prepar 크게 예쁘고 아 심장 질 Athlete 이땅에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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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밝혀졌어요 어쿠템 사야 되는 거 어쿠에 오늘 올라왔죠 어쿠가 아 아쉬워 워커맨 모니터를 못해가지고 어땠어요 워커맨을? 잘하셨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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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사실을 일주일만 하잖아요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감독이죠 1위를 내내가지고 1위만 소감 한번씩 말하고 네 자기 싫어요 진짜 저는 오늘 우리의 음악을 진짜 좋아해주시고 우리를 좋아해주시는 사람이 정말 많고 우리를 정말 응원해주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니 너무 감사한데 오늘 후보 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영상이 들었는데 진짜 너무 놀랬어요 진짜 그래서 엄청 울었고 뭔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진진이 진짜 많이 울었어요 계속 모르겠다 아 오케이 언제 와도 계속 언제까지 팬이 열어서 괜찮겠다 진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잘 사랑합니다 사랑 사랑 러브유 러브유 잘했다 저는 꿈꿔왔던 무대를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데 저는 꿈꿔왔던 무대를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오늘 또 팬분들이 계셨잖아요 근데 이니어를 끌고 응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행복했는데 또 상상곡이 다 1위를 해가지고 정말 늦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이 사랑 받고 싶구나 제가 다시 한 번 느끼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직 활동 많이 남았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더더더더더더더더더!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저희가 데뷔하자마자 이렇게 1위를 해야 할 줄 진짜 흥렸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속읍도 제대로 말할 수없어여 잘했고 너무 놀랐고 진짜 너무 다 놀랐거든요 너무 뭔가 정신없이 이렇게 끝난 것 같은데 그래도 잘 했었죠? 저희? 잘했어요! 네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팬분들 아니면 이건 할 수 없을 거니까 너무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We are best! We are best! We are best!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1일을 할 줄 몰랐는데 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린 것 같고 되게 영광스러웠던 것 같고 와 정말 믿기질 않아요 아직도 1일을 했다는 게 더 열심히 해서 멋진 무대 많이 보여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희 노래를 좋아하시고 좋아하시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하람이랑 같이 일이 나왔을 때 옆에 있었는데 배칭 반응 배칭 완벽해 엄청 놀랐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생기셨으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저번주에 내비를 했는데 저희가 그런 것보다도 행복한데 이렇게 직접 한군데로 만날 수 있고 그래도 오늘 1위까지 자리해 주신 게 너무너무 행복한 뮤즈인 것 같아요 진짜 마음을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진짜 잘할게요 잘할게요 요즘 많이 사랑할게요 진짜 무대에서 거기서 만나실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요 밥 드세요 밥 먹고 맛있는 거 드세요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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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히 들어가요 감사합니다 사랑스럽다 와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요 조심히 들어가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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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